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을 살짝 벌려야 해요. 카페인은 이 친구로 먼저 해볼게요. 어? 소리 좋아. 대박. 어? 대박. 오. 대박. 대박. 좀더, 좀더, 좀더. 자, 좀더, 좀더. 시윤 씨, 맛있어요. 오늘 달걀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마실게요 집중해주세요 잘 보이시나요? 눈으로만 모든 걸 알 수 없어 잘못 봤다 해도 괜찮은단 먹어볼게요 두개 동시에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좀 과감했는데 과감한 도저 아니요 비율대요 땅콩 아 뭐야 이거 늦어울려놨어 자마자마자 가겠습니다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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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했어요. 그래야 잘 섞인대요. 이렇게. 지금은 아침입니다. 저는 학교를 가야돼. 일단은 토막을. 딱딱을. 그냥 닦아요. 막 그냥 닦아주는데 저는. 그래서 항상 바르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. 이거는 크림. 피부가 건조는 안 돼요. 짠. 오늘 추우니까 목 뒤에 교복을 입었어요. 유산균을 평소에도 잘 안 먹지만. 여기에는 숟가락. 그리고 이어폰. 목구마. 저의 앤디. 제 키링입니다. 자기애가 강한 캐릭. 소원새독제. 최템. 베스트셀러래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. 챙겨봤습니다. 니분어. 단어책. 생각날 때. 하나씩 좀 펴보려고. 저의 공책인데. 딱 보고 꽂혔던 단어나. 제가 좋아하는. 곡의 느낌이나. 이런 것들만 적어놓고. 일기도 좀 써놓기 때문에. 나 이 날은 되게 좀 힘들었고. 이 날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. 이런 걸 또 알 수 있어요. 대박. 유은이랑 안 싸우기로 했거든요. 맨날 둘이 투닥투닥거려가지고. 지금. 밥을 다 먹고 쉬고 있는데. 하니가. 안에 있어요. 하니가. 하니 너무 따뜻해. 오. 가니까요. 원래 추웠는데. 쉽고 잘 준비했어요. 2021년도에도.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자자요. 하니도 잘자. 하니도 조ij. 하니 안녕. 하니도 안녕. 제 첫 브이로그인데. 오늘은. 제가. 홈코라 스페셜 DJ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샵을 가는 중인데요. 도움이트 상태로. 그리고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저는 다시 회사로 갈 건데요. 오늘은 아마 라디오라서 약간 데일리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신 것 같고 잘 됐나요? 캐모마일이라. 또 허브차를 좋아하거든요. 오늘 브이로그 춥지 않았지만 지금은 12시까지 꺼. 잘 자요. 안녕. 오늘 가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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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쌉. 가족 앞에서 찍으니 부끄럽네. 콩 귀엽게. 콩 졸려. 안녕. 어쨌든 친구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. 지금 만난 친구 그 친구예요. 코 피났던 그 친구.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 불타는 거 보여요? 그러면 산책 계속할게요. 안녕. 뿌이여. 안 보인다 뿌이여. 안녕. 안녕. 김치. 드디어 들켓칼리스로 만났다. 안녕. 스윗. 제이예요. 제2의 브이로그는 처음이지 않나요? 하이업걸즈 때 생각이 나네요. 여러분. 언니들이 하이업걸즈 때 먼저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언니들 하는 곳 구경하고 나도 빨리 나오고 싶다 이랬었는데 스테이시로 데뷔를 해서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네요. 저는 지금 컴플렉스라는 발라드를 연습하고 있었어요. 굉장히 중요한 파트 두 개를 얻게 됐어요. 정말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씩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는 이곳에 이곳에 이런 곳에서 오는 곳은 오는 곳에 오는 곳으로 오는 곳에 오는 곳에 오는 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